오늘은 진짜 여성시대 아주 난리난 내용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가 뒤집어지다 못해 아주 발칵 난리가 나버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요즘 한남들 예비군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같이 보이고 2024년 4월달 가장 최근에 진행된 교육을 보이죠. 이 글을 쓴 여자는 내 친오빠 새끼 예비군인가 그거 오늘 갔다 왔고 졸려 죽는 줄 알았다고 카톡 보내는 거 그런가 보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교육할 때 응급처치는 환자동이 없으면 CPR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더라. 라고 말하며 응급처치 시 환자의 사전동이 없이는 응급처치 위법이라는 사진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여성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친오빠 한남새끼에게 물어봤는데 강사가 대한민국은 선한 사마리아 법이 없다. 구조할 때 혹시나 성추행 성폭행 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꼭꼭 물어보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더라. 심장마비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CPR을 할 건데 성추행으로 고소하지 않는 걸 동의하셔야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야. 걍 이제 여자는 죽으라는 거지. 여자들은 응급상황이 와도 구하지 말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충격받았고 남성성 재기한 한남들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다 뒤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우리 여성들께서는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댓글의 반응은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여자가 여자를 구해야 하는 세상이다 지읍 같은 새끼들. 난 이제 한남 절대 안 살릴 거다. 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자로 살면 그냥 죽으라는 거지 너무 충격받았다. 갑자기 밖에 나가기 무서워진다. 내가 심장마비 왔을 때 아무도 날 구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돋아. 지읍갓네 여자들 중에 CPR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개 같은 한남들. 군캉스 가서 배워온 건 그거밖에 없으면서 꼴랑 그거 하기 싫다고 이 지랄을 떠는 거야.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저 마인드가 너무 역겨워 니들이 그러고도 남자냐 기억 지을 때라. 라는 식으로 충격받았다는 여성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 한남은 꽁으로 배우는데 여자는 직접 찾아서 배우는 게 어이없다. 시발 여자는 왜 돈 주고 배워야 하냐 한남은 공자로 배우는데. 라는 식으로 남성들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배우는 건데 그게 개꿀이라는 여성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성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격분하여 여자를 죽이는 게 나라냐. 내 옆에 있는 남자들도 이런 교육받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두려워지네 세상 인류에 그나마 있던 것도 사라진다. 라면서 세상 살기 무섭다는 반응을 보실 수 있는데. 그녀들의 반응 너무 웃기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든 건 우리 한국 여성들인데. 이제 와서 그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벌벌 떠는 여성들의 모습. 남자들 너무 노답이라고 남성 욕만 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누군가를 돕지 못하게 만든 건 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세상이 드디어 올바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남성들만 100%로 이뤄진 민방위 교육에서는 당연히 남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꼭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응급처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민방위 훈련에서도 하는 교육으로서 은이뉴스가 여혐하려 조작한 내용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저런 식의 응급처치를 권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괜히 여자 몸에 함부로 손댔다가 인생 종치지 마시고. 그냥 경찰에 신고 한 방 넣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호의의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CPR 교육을 공짜로 듣고 싶으시다면 군대에 입대해보는 게 어떨까요. 걸스캔도 애니띵 여자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싱글벙글 여성시대 뒤집힌 내용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만든 세상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